안녕, 빅스. 나는 필리핀에서 온 별빛이야. 안녕. 나는 너희의 이번 컴백의 컨셉이 정말 사랑, 정말 좋아해. 난 항상 빅스의 건강과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고. 헬피? 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굳이 건강을 잘 케어하고 케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항상 우리는 여러분의 편이라고.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too. 여러분들의 이런 응원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빅스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렇죠. 뭔가... 레오 형이 항상 말하는 거. 변함은 없고 변화가 있는 그런 미스로 남도록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